어떡해? 아직 안 하려 온 건가? 뭐지? 아! 오!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해봐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우리 플로커가 보고 싶어서 혼자 켰는데 어색해요! I love you. 공주 안녕. 저 공주예요. 너무 어색하다. 오늘은 어색한 컨셉으로 갑시다. 낯가리는 컨셉. 다현이다. 다들 뭐하고 있었지?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So pretty. 보고 싶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요. 사연이 안녕. 안녕! 저는 오늘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가 지금 6시가 됐는데 아까 점심을 한 한 시쯤 먹었나, 한 두 시쯤 먹었나? 먹고 지금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예요? 사랑해 너둥 배가 너무 고파 뭐 먹고 싶어요?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게 바뀌는 것 같아 요즘은 약간 매콤한 게 땡기는 얼큰하고 나 너무 부담스럽게 가까이 있나? 가까이 가면 약간 물고기같이 나오는 것 같아 귀여워 안녕 사랑해 보고 싶어 영어야 한글이야 전혀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을지 추천해줘 김치찌개 나 김치찌개 좋아해 여러분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들어가는 게 좋아요 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희 엄마는 항상 햄 넣어주시는데 햄 그리고 보통 김치찌개에 감자가 안 들어가지 않나? 우리 엄마가 항상 감자를 넣어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가 혼자 라이브 전화하고 맨날 혼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킨 건 아니고 보고 싶어서 킨건데 흐흐흐흐흐흐흐 험흐흐흐흐흐흨 안 아파요 다 나왔어요 치킨 치킨 맛있겠다 멤버들이랑 치킨 자주 시켜 먹어가지고 숙소 냉장고에 왜 그 이만한 콜라가 엄청 많아요? 지금 한 세 개 있나? 화질이 좀 이상해요? 왜지? 난 괜찮은데? 뭔 얘기해야 돼? 혼자서 켰네 맞아요 오다 주웠다? 응? 뭐야? 헤헤헤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채영 vs 나경 뭐가? 뭐가? 헤헤헤헤 헤헤헤 여러분 화질 어때요? 계속 이상해요? 오 화질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구나 왜지? 왜 그러지? 화질이 뚫고 나오는 더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양궁 화질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제가 꽂다가 다시 켤게요 나 선명하게 근데 감사합니다.